덩그러니 놓여있는 책상에 앉아있는 오늘의 주인공 베리 그는 푸딩을 구매하면 비행 마일리지를 준다는 소위 대박 이벤트가 확실한건지 확인하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이때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하는 베리 그리고 누군가가 오르간을 그냥 놓고 가버리지만 그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정비소를 찾고 있는 차량 한 대가 들어오는데요 처음 보는 이 여자는 급한 일이 있는지 자신의 차를 좀 부탁합니다 아무래도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듯 보이는 베리 사랑은 감기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베리의 사랑은 마치 교통사고처럼 그리고 오르간처럼 불스크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회사 내부로 오르간을 가져다 놓은 베리 사실 그는 나름 괜찮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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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일을 받으신 것입니다 네 2448 마리, 이 시설은 9-1 네, 이 시설은 9-1 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도착해보니 execute있어요 당신의 민원인 것입니다 Wuhan, после 머리를 했잖아요 나머지는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제 계획이 남은 곳에서 뷔이소이 безéchalado니까 뷔이소이 뷔이소이 말씀드리면 정부가 뷔이소이 다른 이유로드 effect 뷔이소이 한번cros시해요 참고로 그는 누나가 무려 7명이나 있습니다 러니는 게이보이예요 늘 누나들에게 무시당하고 시달리며 자라온 베리 누나들에게 그는 놀려먹기 좋은 놀림감이었고 그가 성인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분노조절 장애 증상과 함께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는 베리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푸딩의 구매가보다 높은 가치의 비행 마일리지를 주는 이벤트 이제 베리에겐 푸딩을 구매해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행복을 얻는 방법이 됩니다 한편 이때 우연히 발견하는 성인광고 그는 드디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호기심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넘기고 나서야 조지아라는 여자와 연결됩니다 조지아라는 여자와 연결됩니다 다음 날 바로 본색을 드러내며 돈을 요구하는 조지아 물론 협박에 당해주지 않았지만 호기심의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을까 걱정되는 베리 바로 이때 차를 맡긴 그 여자가 돌아오는데요 알고보니 그녀는 동생의 친구 레나였고 다시 자리를 만들어보려 하지만 베리는 불편한지 거절합니다 베리와 가진 베리는 불편한지 것 이것도 베리와 멋진 보숩이 사실 가족사진을 보고 처음부터 베리를 알고 있었던 레나 아무래도 베리에게 호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적극적인 레나 덕분에 그래도 저녁 약속을 잡습니다 한편 조지아가 속해 있는 업체의 사장으로 일명 매트리스맨으로 불리는 이 남자 그는 조지아에게 이야기를 듣고 베리의 돈을 뜯어내려 합니다 솔직하고 시원한 성격인 레나와는 다르게 다소 소극적인 성격의 베리 그는 레나가 호감을 표시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은 거리를 두는 듯 보입니다 그는 레나가 호감로 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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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을 감사드렸다. 결국 화재를 돌리려던 것이 베리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면서 그는 또 한 번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고 물론 방금 일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베리는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베리는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지 못했고 베리는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지 못했고 оров어선즌 아, 좋은 trip. 그래서, I have $500. 이것을 받을 수 없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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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돈은 돈대로 주고 힘 한번 못 써보고 당하고 마는 베리 오히려 두들겨 맞아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갑자기 하와이에 가기로 결심한 베리 사실 마일리지가 적립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을 몰랐던 그는 마치 푸딩에게 배신당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웬일인지 그냥 포기하지 않고 티켓을 구매해 하와이로 떠납니다 말이에요 말이에요 게시아 들어가서 매일매일 щit 깜짝이야 말아phase 내부다이 대단히 성인의 일이예요! 네네, 성인의 일이예요! 하의 주인의 일이예요! 넌! 어디서 지내수요? 저는 여기. 여기에서의 호텔을 샀습니다. 하와이에서 다시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둘 늘 내성적이고 특히 여성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던 베리도 이제야 마음의 문을 열게 된 듯 보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할 줄에도 알게 된 베리 거기다 그는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났는지 돈을 돌려달라고 나름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함께 돌아오는 둘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고의적인 사고를 당합니다 결국 사랑하는 레나가 다치자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베리 저는 지금 이곳에 대해 전화했을 때 말하기 시작했을 때 뭐지? 뭐지? 무슨 이름이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지켜주신 나! ket up! sh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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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why'd you you go fuck yourself fuck did you just say go fuck myself that wasn't good you were dead woman in there bondwoman did they move her room she was discharged a service she was discharged okay ow fuck you so you tell me that's that i have so much strength in me you have no idea i have a love in my life you can all the way from me to tell me this all right that's not 결국 꼬리를 내리는 매트리스맨 이제 둘 사이의 장애물이 모두 사라지자 곧장 오르간을 들고 레나를 찾아가는 베리 그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외롭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진 남자가 사랑에 빠지고 또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변화한다는 이야기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역시 역시나 독특하고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담 샌들러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영화는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만큼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I don't know 왜 이래? 왜 이래?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가 If they are 는